뭐 먹고 싶은데? 어머니, 상수 사왔어요. 어, 그래. 이젠 저 냉장고기는 삼겹살 좀 뿌려봐. 네? 아니, 근데 명이 얘는 왜 부엌에 콧백이 다 안 보여? 언니, 나야. 언니 뭐해? 작은아버지 댁에서 소주 마신다, 왜? 아니, 미쳤어? 형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형부가 대수냐? 네 형부 알아서 하라 그래. 오늘 작은아버지랑 넌과 여섯 번째 거 끝냈거든.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열 개는 놔야 되는데 여섯 개 끝난 개념으로 그냥 소주 한 잔 하고 있어. 물론 네 형부는 죽어도 글 못쓰게 하지. 하지만 뭐? 내가 지금 어딘지 지게 할 게 뭐야? 안 그르냐? 맞아, 맞아. 야, 김영이. 너 하나만 더 봐. 응. 근데 왜? 언니, 나 우울해. 왜 우울해? 사실 나 남자 때문에 우울해. 뭐, 남자? 응. 응. 야, 김영이. 너 내 앞에서 남자 얘기하지 마. 응. 너 남자 때문에 우울해? 난 남자 때문에 비참한 사람이야. 인생 종친 사람이야. 우리 집에 남자가 넷이다, 남자가 넷. 응. 아, 또 나와. 응? 아, 미쳤다고 네 형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쳤다고 자식을. 그것도 아들 놈아 셋을 낳아가지고. 옆에 자는 네 이기적인 남자여. 밥 달라는 네 철없는 남자여. 시댁 내려가는 네 권위적인 남자여. 대꾸간 놈들 다 정신없는 놈들이다. 야, 이 언니 앞에서 남자 얘기하지 마. 지금 내 앞에. 남자 또 있다. 아이고. 야, 영희야. 난 네가 나를 남자로 쳐준다 그렇게 고맙더라. 너 미치겠는 여자는 말이야. 나를 똑같아 쳐준다. 난 죽으라네. 난 남자로 죽여보이래. 너 왜 말 있는다고 생각하냐. 너 말이야. 닦아줘, 과자로서 한번 말해봐. 응? 작은아버지 뭐라고 하시는 거야? 몰라. 작은아버지 누구가 괴로우시대. 응. 어, 언니. 아, 언니. 그러지 말고. 나 상담 좀 해줘. 상담 좋아하네. 끊어. 기러, 이씨. 형, 이제 가만히 가자. 네. 주연아, 뭐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inclination I can find It's the love that I've found then just since you've been around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Of the world Well, I'm going to eat up You should eat the food I can eat the food I'm gonna eat it I'll eat it I'll eat it I'm gonna get it I'm gonna eat it Okay, what are you doing? He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gonna do it I'm gonna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nna do it 그 친구는 어디서 났다드냐? 티셔츠 사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군의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원하는 게 뭐냐? 뭐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어머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만. 고쳐라. 예 어머님. 뭐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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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 삼겹살이야? 냉동실에 있는 거 꺼냈어요. 오래 두면 안 돼서. 맛있겠는데? 어머니, 일어서 앉으세요. 그래. 야, 넌 좀 더 옆으로 가. 할머니, 왜 구멍하세요? 잘한 게 있어야 구멍을 안 해. 할머니, 왜? 어디 계세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있어. 맛있겠네. 똥은이네, 나. 저기 반영 먹고 오는 데요. 또? 귀국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의식이야? 좀 들어와서 우리랑 먹으면 어디 돈 났대요? 명이야. 뭐? 아, 지 친정집에서 먹고 오겠지. 3년 만에 왔는데 저녁도 안 매겨서 그냥 보낼까. 야, 너희 시연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들어해? 그냥요. 사람이 너무 냉랭하고 곁을 안 주니까 그렇죠. 네가 너무 사람한테 질러붙는 데가 있어. 할머니. 가만있어, 이게 수보이 부를까? 수보이가 사회사 좋아하는데. 그래, 심작가 불러라. 밥이나 쟤들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윤이가 전화드려보니까 안 받으시더래요. 그래. 네. 날 무시고 버려, 아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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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oojin's mother. Where is my son? Do you know? I'm Woojin's friend? Oh nice to meet you. I am Woojin's mother, Hwa Yongyun. I want to meet my son, Woojin. H... What? 저가 미션이었어? 아, 안 돼. 스스로 스스로 우주 브리스한테 말해. 스스로 를 전달될 줄게, 우린을 assalam을 이퀴러. 너는 남쪽에 있는 거고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멘 오! 고기 찬다 고기! 고기 고기 해봐야자. 아! 짱짱! 에이 할머니 맛있게 드시라고요. 아 그러니깐 찬짜리 좀 해. 이건 우리 엄마. 엄마 잠깐만 내가 따줄게. 아이고. 아이고 커 커 커. 아이고 너무 커. 에이 안 커. 뭐야 뭐하는거야? 엄마 쟤 또 아빠한테만 붙어 있자. 어휴. 누구는 친구야ER. Может 아니야. ose? 어이! 되게 burada. 뭐다 먹어! 아호! 아멘! 아멘!